편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장중의 전략들이나 특징주들, 그리고 오전장 수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과 관련된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차별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고 있죠.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3일 동안 체험도 준비를 해놨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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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가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브린트유 2여월물 선물 가격은 2.8% 정도 높아진 79.5일 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워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날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파워 의장의 발언을 수습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물류비가 증가한다는 것 또 유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 언제까지 이렇게 물류비가 증가하고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물류비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는지는 우리가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꺾이는지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나와가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수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제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사실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완화인 건 맞습니다. 주식을 10억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따지면 30억, 40억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사실 증권사의 고객들이죠.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 나와가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디선가 세수가 줄면 어디선가 세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반 과세가 돼서 우리같이 서민들이 낼 수 있는 세금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과세가 늘어난다면 내후년에 예상돼 있는 금투세가 혹시나 재개될까 그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면 결국은 금투세가 이 세수를 커버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를 좀 보면 좀 놀라운 게 지난 12일 말에도 추경호 공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추경호 공개부총리가 거짓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검토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부라고 하면 대통령실 쪽에서 이번에 완화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은 어차피 연초되면 들어올 겁니다. 내년 초에 들어올 수급을 미리 땡겨 쓴 거기 때문에 내년 초 랠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수급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외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돈 있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검토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검토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일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9일 날 휴장이거든요. 원래 31일 날, 말일 날 휴장을 하는데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평일 거래일에 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26일에는 여기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지, 만약에 완화가 안 됐을 경우에 매도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국무회의가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이 1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결정을 할지, 임시 국무회의가 편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일정이 촉박해요. 촉박한 게 일단 하나고 둘째는 세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수에 관련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걸 완화했을 때 어느 정도 세수의 감소가 일어나는지 또 이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들을 어디서 메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피드백이 나오고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 적이 없는 걸 일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얼마큼 주는지 이런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이 즉흥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기관이나 외인들, 큰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불확실성하고 또 이렇게 조급하게 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거든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를 하면서 일반 과세가 늘 수 있다는 단점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 그리고 정책을 준비하는데 너무 대책 없이 검토 없이 진행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대주주의 양도 속도에서 완화한다고 조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초에 들어올 수급을 밀어 땡기 쓰는 것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의 물류 위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업종과 또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조금 눈에 들어왔던 업종들 혹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LED 디스플레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오늘 LED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유상증자 얘기를 했는데 신주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수가 약 1억 4,200만 주 정도가 신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증자비율 39.74%고요. 예정 발행까지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9,550원인데 현재 오늘 개파라 그래가지고 1만 94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9,550원이라고 증자비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주가가 9,550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만 원짜리 주식이 있고 증자를 가지고 5,000원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중간 어디 정도의 가격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개파라기 나오기 이전에 전거래율 종가가 한 1만 2,300원대고 오늘 개파라가면서 1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중에서 LG전자가 가져가는 물량이 배정됐던 물량, 신규 물량 중에 120%에 해당하는 5,173만 주를 가져갑니다. 이 5,173만 주는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락되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이제까지의 시가총액에서 대비해가지고 전체 유상증자 물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 비율 39.74%보다 적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 가격이면 어느 정도 신규 가격을 좀 인식한 부분들까지 내려온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개파라크에 은봉이 나오기보다는 양봉이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IT 모바일 차량용 중소형 OLED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형, 주형, 소형 OLED 전 사업 분야 생산, 운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 자금을 형제적으로 확보한다라고 해서 이 자금으로 사업 안정성을 도모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주가가 만 원인데 5천 원짜리 신주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주가가 5천 원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언제까지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 갚인 자격들을 이루어내게 되는데 개파락을 해서 만 9백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형성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LG전자 부분들은 시장에 나올 물량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한 번 자금이 들어온 것들이 나중에는 호재로 반영될 수도 있고 한 번 밑에서 한 물량을 털어놨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손박김이 일어나고 나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오고 이 양봉의 거량에 쓰여있기 때문에 손박김 이후에 오히려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유해볼 만하고 만약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희석된 가격대까지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오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는 이벤트 소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을 한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함께 확인해봤고요. 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또 눈에 들어오시죠? 자, 다음 종목 하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하림이 HMM을 인수하면 하림이 변동성이 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림 지주가 변동성이 커야 되거든요. 하림 지주의 펜옵션이 지금 계열사로 돼 있고 펜옵션을 중심으로 해서 HMM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HMM, 하림 지주가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하림 지주가 얼마 전에 주가 조작 사건에 한번 연루됐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림 지주의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림 지주보다 하림이 더 크게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시장에 걱정도 있습니다. HMM이 지금 당장 수익성이 큰 상황도 아니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 BDI 지수 같은 경우도 한때는 5,000불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000불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운임 지수도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내년에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주가 그리고 경기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상반기 지날 때쯤에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이제 지금 페드와치 기준으로는 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만약에 페드와치처럼 6번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경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 정도로 보고 판단을 한다면 HMM 인수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정말 대여섯 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둔화가 돼서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면 물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가 나중에 할임이라는 회사 그리고 할임지주장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를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신규로 사실 분들이 지금 뛰어들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향이고 오늘 보시면 분봉상 장초에 한번 갭상성을 크게 했다가 한번 밀렸다가 지금 다시 장 후반에 들어올리고 있는 오후장에 들어서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오늘 종가가 이 봉이 은봉으로 끝나지 않고 밑더골 다 말아올리고 양봉 내지는 도지까지만 나오더라도 보압까지만 되더라도 오버나잇 해볼만 합니다. 다만 내일 돼서 여기 다시 한번 은봉이 제쳐 나온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도지까지 거의 보압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끝난다면 밑에서 들어오는 수금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한번 보유를 해서 오버나잇을 해보셔도 변동성을 한번 누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할인 그룹사보다 어떻게 보면 큰 대어를 집어 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될 때다.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양봉으로 형성되는지 최소한 보압까지 올라가는지는 중요하다. 은봉으로 떨어지거나 장 후반되는데 지금 올라왔던 이 밑에 꼬리를 다시 뱉어내는 상황이 된다면 오늘 종가쯤에는 정리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올해 말까지만 한번 변동성을 누려보시고 상방을 뚫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추세보다는 변동성을 볼 때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할 종목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 민수와 관련해서 오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할인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업종대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실까요? 오늘 엔터주들이 오랜만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JIP 엔터가 강한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최근에 엔터주들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이제 그 빅뱅 멤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분이 이제 마약 얘기들도 좀 있었고 또 배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스타와 관련된 그 배우분도 지금 마약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간 뉴스로 보면 조금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운 분들을 겪고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잘 자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마약 리스크 관련해서 완화된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뭐 가요대장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년 스케줄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좀 줄어들고 내년에 대한 활동 기댄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YG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가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재계약 전에 블랙핑크와 재계약 이후에 블랙핑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에는 정말 케이크 카우 역할을 했지만 재계약 이후에는 어느정도 YG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재계약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엔터주 전체적으로는 억전적인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일단 JYP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여줄 때 만약에 오늘보다 어제 주가가 더 싼 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어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다가 사실 추세를 접는 추세를 잡아주는 첫 양봉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적으로 손절가가 9만 3천 원 정도 이 하방을 손절가가 잡고 당기 접근을 해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엔터주 중에 저는 JYP를 제일 극렬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YG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인 리스크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대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적인 리스크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직 BTS 멤버들이 돌아오려면 2025년은 돼야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TS에 대한 후광을 보자면 아직 하이브 좀 시간이 남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JYP의 박진영 대표가 다른 어떻게 보면 방시혁 대표라든지 양영선 대표라든지 이수만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 CEO가 됐는데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뮤직선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박진영 대표가 난 판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죠? 최근에 신곡을 냈습니다. 체인지드맨이라고 신곡을 냈는데 김완선 씨하고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 보고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트로 감성에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또 최근에 골든거스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새로운 또 모멘텀들을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속사들 아티스트들이나 CEO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아직도 뮤직 이런 음악이나 이런 가요 쪽에서 아직도 안수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예전에 이수만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식들의 이유에 대해서 SMS 이야기한 게 이수만 대표에게 전적으로 기르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엔터 사업 자체가 대표에게 의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JYP 우리가 오늘 강대 양복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물론 보유고 신규로도 손절깔 작가 작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오늘 강대 양복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데 매수 주체가 외행 기간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엔터주 지금부터 추세 전환하는지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 엔터타이먼트마다 각자의 또 사정과 리스크로 어느 정도 조금 눌림목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엔터주 안에서도 JYP, 타픽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반등 국면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지켜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오전장 특징주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에 있는 고민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공략주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종목 상담이나 또 오늘 시장에 있던 이슈들 함께 나눠볼 수 있겠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선물도 준비가 돼 있죠. 네 오시는 분들께 저희 매주 매일 이제 장 전에 세 종목씩 두 종목씩 3일 동안 여러분들께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목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비춰가지고 들어오시면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뉴스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것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소수설을 좀 많이 주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돌릴 때 항상 듣는 이야기 말고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분들 여러가지 의견들 선조해 보실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날 또 여러분들께 매주 하고 있는 강요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오기 힘드시기 때문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강연 또한 노란 독박 입장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현재 구간에서 유효한 전략들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들어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종목은 네오샘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6,8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12월 되고 나서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고 부르죠. 이 CXL과 관련돼서 급등을 계속 보여주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지금 변동성이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불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까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목표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이제 그 자유도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하셨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삐삐부터 시작을 한 세대거든요. 삐삐부터 해가지고 시티폰하고 공중전화도 썼고 집에 이제 무선 전화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피처폰을 쓰고 스마트폰까지 진짜 소위 말하는 이동통신 기기는 다 써봤습니다. 다 쓴 세대인데 이 모든 이동기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전기는 덜 쓰면서 데이터의 처리 시간과 반도체의 크기는 줄인다. 이게 이제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방향에서 가면서 나온 게 반도체를 소위 말해서 위로 쌓아 올리는 HBM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CXL 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CXL 관련된 기술을 특허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관련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CXL 기술 같은 경우는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10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데이터 처리 지연은 줄어들고 시스템 확장성은 늘어난다. 그리고 프로세서까지 데이터를 보내다가 다시 받지 않고 메모리 주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오쌤 같은 경우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SD입니다. 옛날에 이제 ACDD가 있고 SSD가 있는데 SSD 검사 장비 업체고 글로벌 검사 1위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CXL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의 영역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위에 메모리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종목이 만약에 죽을 거면 이 은봉을 준 다음에 여기서 양봉을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올려가지고 오일선 인근에서 오늘 밑고리가 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현재 구간에서 양봉이 더 나오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까지만 유지를 해도 오버나이트 해볼만 합니다. 내일 오일선 타고 추가 양봉 갖다 붙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입니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은봉이 떨어져가지고 오일선 밑으로 즉 어제의 시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내일 돼가지고 은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일선 밑에서 종가가 형성되면 단기 하락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은봉이 떨어지면 최소한 전에 상압감을 먹었던 이 종가까지는 일단 무조건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다면 추가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 구간에서는 대응의 영역이다. 일단 보유를 하시고 오늘 양봉으로 갖다 붙이는지 그리고 오버나이트 할 때마다 양봉이나 최소한 오일선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보유를 하시죠. 다만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을 하시는 구간들은 초보자들이 하실 부분은 아니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일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산이고요. 매수가는 4만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다시 4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풍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조금 시장 컨셉을 하회를 했는데 그래도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4만원 선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에 민간도가 있는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화면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 나오네요. 이게 구리 가격입니다. 보시면 1년에 구리 가격인데 보시면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구간에서 3.5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 대해서 조금 내려왔는데 지금 3.85달러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는 완만한 상태에서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리 가격과 경기는 상당히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도 지금 풍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보시면 거의 10월 저점 거의 구리 가격과 비슷하죠. 10월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지금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달 전에 그 우크라에 넘어가는 탄약이 우리나라 풍산 쪽에서 직접 넘어 직접 혹은 소위 말해서 3쿠션을 넣어가지고 넘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쉬쉬해가지고 뉴스가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갔었는데 그런 어떤 이제 제가 뉴스 한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같은데 그 뉴스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크라에 들어가는 포탄 중에 가장 많이 제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제 비축된 포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에 지원이 강하고 있다는 얘기는 새로운 포탄을 만들어야 되는 수요들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게 포탄을 지금 재고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소모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총알을 만드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들을 살펴봤을 때 고리 가격 상승 그리고 포탄 수요 증가라는 측면에서 근로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종목 자체가 원래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장기 2평선 481선 검은색 라인 항상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지지해주고 지금은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이 4만원대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4만원 이상도 볼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져가면 전고점까지 한 4만 5천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아까도 포탄 얘기를 했지만 15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 1,130억 정도의 규모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도 맺었다는 호재 뉴스도 나온 만큼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만원까지의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 매수가 24만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와 관련된 부분을 여쭤봐 주셨습니다. 일단 3분계는 나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이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정말 답답하죠.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주가는 안 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현대기아의 주제도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 혼자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도 보면 돌이켜 보면 사실은 2020년 고점을 대비해 가지고 정말 많이 빠지고 그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들도 거의 1년 가까이 횡보가 나오고 박스권을 형성해준 다음에 지금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다 보면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한번 휩소리를 주고 나서 다시 장기평대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량이 터진 양목 나오고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현대차와 같이 한번 단기 급락을 주고 나서 다시 반등해서 끌어올리고 장기평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가와 종합주가지수와 이 종목간의 갭이 어느 정도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은 딸려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이 이런 자동차 섹터가 되게 소외된 섹터가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안 보는 섹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갭이 어느 순간 돼서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목이 찼다라고 싶을 때 수급이 돌기 시작할 때 자동차 섹터에도 반드시 수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현대모비스 모아갈 수 있는 영역에 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도 모아갈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사실 버핏이 얘기를 했나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는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돈을 벌어들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인내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조금 더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답답하겠지만 지금부터도 나쁘지 않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커플링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유료문자 샷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상담 궁금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스캔하고 참여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3일 동안 무료 종목을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종목들을 주시는 걸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또 조금 리스크한 종목이지만 탄력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을 합쳐가지고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 목표가나 손절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메모하시는데 분명히 참조할 수 있고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들이나 오늘의 탑백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세가 나온 걸 보고 좋은 종목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주식을 소문해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 뉴스가 나올 때는 그 종목은 손 댈 게 아니다. 소문이 들어있는 차트에 녹아져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소개시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밑에 있는 QR코드 보시고 카메라 대시면 링크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비밀번호를 넣게 돼 있죠. 2023 넣고 들어오시면 종목뿐만 아니라 또 오늘 시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놓치는 실시간 뉴스들 장 전에 미리 다 올려드리면서 투자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무료방송 링크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무료방송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 들어와 있고요. 만 2,550원 비중은 30%를 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많은 가격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에드바이오텍 쪽에서 주식을 100만 주 100만 주 정도 추가 취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중에 오랜만에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좀 뉴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이 종목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재투자의 기준에서는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름 바꿔가면서 사업을 묘하게 하는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종목이 원래 뭐였냐면 현대사료입니다. 현대사료에서 현대사료였다가 그 당시에 현대사료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가요? 그때 이제 사료 주대를 움직일 때 한 번 크게 움직인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구간일 거고 그다음에 한 번 또 움직였던 구간이 있고 그래서 두 번의 강한 탈영을 줬는데 그리고 무증도 한 번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해서 주가를 올리는 기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가 기술들이 들어간 다음에 딱 고점 찍고 내려와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쌍봉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단기 급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쌍봉 정확하게 정고점에서 찍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가에 대해서 그냥 변동성을 노리면서 들어가시는 경우는 손절가하면 4,900원 정도 작게 대응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2,000원에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정리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장기 평성 가격대 한 직전 고점 7,000원 때까지만 올라와도 저는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고 다른 종목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자리인데 최근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라자견 사태도 있었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오늘 제가 본 뉴스, 오늘인가 어제 본 뉴스인데 과징금도 한 두 배로 늘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대놓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름까지 사명 바꿔가면서 또 예전에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 주로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은 뒷구는 한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털지 못한 물량들을 한 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데 만약 당이 반등이 나와서 한 7,000원 때까지만 오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아까 현대모비에서도 그렇지만 대개 시적 좋고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모아가면 반드시 희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시에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7,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아 데이터고요. 매수가가 3,405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 초 특히 상반기에 조금 강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반등의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리 지자체는 사실은 하방을 잡고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네옴 시티 관련해서 거기서 의료 AI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쪽 AI 관련된 종목으로 조금 엮여서 테마 속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지금 하방은 좀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횡보 후에 반등을 준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실적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1년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2021년에 27억으로 줍니다. 2021년에는 11억까지 줄었다가 올해는 이제 오히려 적자 전환까지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출액이 그렇다고 크게 주느냐 매출액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1순위 종목은 아니다. 다만 하방은 잡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반등을 주면서 매수가 어간까지는 올 수 있다. 만약 매수가 어간까지 온다면 종목 교체를 해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못 간 종목도 많이 있고 특히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올해 상반기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E 시장을 끌어올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못 올라간 종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매수가 인근에서는 종목 교체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종목 교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선 ENT고요. 7,700원, 비중은 100%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보아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폐기물 자체가 올 한해 그렇게 좋은 업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년부터 보실 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는데 100% 비중인 만큼 조금 더 전략을 잘 세워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소외된 세터죠. 소외된 세터인데 폐기물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설이 화랑이 됐을 때 사실 모멘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이 화랑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를 폐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비용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수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방을 잡는 위치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JYP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인선 ENT 같은 경우도 최소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는 흐름 정도는 나와줘야지 여기서 추세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추세를 돌리면 다음 매물대가 한 8,000원 대 중반 8,500원에서 8,700원 사이가 다음 매물대 두꺼운 매물대로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쌍바닥 크림이 나오고 반등해서 8,000원 대 중반까지 올라간다면 일단 비중은 좀 줄이자 이 종목을 가지고 100%의 비중으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다.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현재 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하기가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돈이 있거나 세수가 있으면 국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교량을 대규모 고량들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깐다든지 또는 철도를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국제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게 된다면 민제사업을 하고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겠지만 그것도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이 받침되어 해야되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생각하시고 내년 건설 업황을 보시면서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일단 목표가는 8천원대 중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종목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요즘은 이제 삼성이라는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종목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삼성 쪽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휴대폰과 탭의 부품을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나는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내년에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됩니다. 내년 1월 17일에 원팩 행사를 개최를 하고 출시일은 전작 S23보다 이정도 빠른 1월 30일 정도에 이루어질 전망이거든요.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삼성 혹은 휴대폰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지금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되게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추운데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유엔기후변화협회 당사상 총회 COP28에서도 최종 합의문이 나왔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합의문 문구에서 전환 넣었기 때문에 화석연료 시대에서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측면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드를 하고 있는 회사다. 태양광 모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어디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밑에 검은색 판대기가 조각이 껴있는 태양전지가 껴있는 큰 판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광 모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 수혜주로 뽑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풍력 관련주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괴입니다. 일단 내년 1분기까지 보십시오. 왜냐면 내년 1분기 지났을 때 그때도 만약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지지율로 누르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트럼프는 어쨌든 간 친환경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서 선반영을 해가지고 주춤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1분기까지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준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역해된 숄더 자리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한번 내려왔다가 조종 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장기평선 깼다가 지금은 장기평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한번 거래안이 좀 실려가지고 양봉이 떨어졌다가 오늘 좀 조종을 주는 이런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언제나 오늘 종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바로 직전 고점인 8,000원도 직전 고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전 고점은 8,500원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누리엄 장소 없습니다. 조금 더 여유율을 갖고 매도하는 측면에서 8,000원도 매도가를 잡도록 하고요. 여기를 1,000 목표가로 삼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11,000원대 2021년에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이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S&P 같은 경우는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신고가를 뚫은 상황에서 나스닥과 S&P도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우리 지수도 빠르게 끌어올라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얻을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내년 만약에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생이 된다면 신앙금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크다. 그리고 올해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에 지금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기후 관련된 영향들을 뉴스에서 나왔을 때 이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횡보 이후에 상방 돌파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 한솔 테크닉스 오늘의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